안녕하세요 큰날결의 쿠킹데이입니다 칵테일 새우로 25마리 있을거구요 중간크기 이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급속냉동했기 때문에 냉동새우라도 신선하고요 꼬리가 달리기 좋습니다 소금물에 세척한 후에 씻어줄게요 그런 다음 키친타올에 깔아서 물기를 제거해주겠습니다 마늘은 35개 준비했습니다 곡질을 제거하고 마늘 5개는 으깨서 다져줄게요 나머지 마늘은 2,3등분 해주시면 됩니다 양송이버섯 6개는 키친타올로 닦아줄게요 그리고 기둥 끝을 잘라서 4등분 해주겠습니다 방울토마토는 20개 준비했습니다 먼저 냄비에 다진 마늘과 슬라이스한 마늘 넣어줄게요 그리고 새우를 넣어주고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200ml 넣어주겠습니다 나중에 수분이 생기기 때문에 자작하게 넣지 마세요 양송이버섯과 방울토마토도 넣어줄게요 화이트와인 있으시면 50ml만 넣어주겠습니다 페페론치노는 5개 넣어주고요 없으시면 청양고추 넣어주시면 됩니다 고춧가루와 파슬리가루 뿌려줄게요 고급스러운 맛을 위해 바질가루나 오레가노가루 있으면 넣으면 좋은데요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이제 10분만 끓여주시면 되거든요 먼저 뚜껑 덮고 8분간 끓여주겠습니다 불은 최대한 약불로 조절해주세요 그래야 올리브유에 마늘향이 가득 배이거든요 약불로 8분간 끓여줬고요 뚜껑 열어서 위아래를 섞어주겠습니다 맛을 한번 보시고 소금으로 간을 해주세요 그리고 잘 섞어주겠습니다 뚜껑 덮어서 약불에 2분 더 끓여주겠습니다 2분 지나서 뚜껑 열어보면 맛있는 간바스 알 아이오가 됩니다 특별한 날에 만들어 보세요 바게트에 올리브유 적셔서 새우와 마늘 올려서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쉽고 간단한데 사랑받을 수 있는 요리입니다 꼭 해보세요 최고 행복한 요리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